이런 질문 창피하지만 우회전 신호 정리 한 번만요 전방 신호가 빨간색일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 해도 되나요? 만보기님 자 우회전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거 궁금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으니까 딱 정리를 또 다시 한 번 해드릴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진까지 첨부를 해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우회전! 자 우회전 정리할게요 7월 20... 7월 21일인가요? 23일인가요? 자료로 또 바뀌죠? 그 바뀌는 기준까지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회전합니다 보행행단보도 있어요 여기 행단보도 있어요 자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뒤에 해석을 해드릴게요 요기서 갈 때 요 보행신호 파란불이어도 파란불이어도 사람 없으면 가도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가면 안됩니다 신호위반입니다 일단은 신호위반입니다 정확한 거는 신호위반입니다 여기서 가시면 신호위반 그 다음 꺾고 나서 보행신호 파란불일 때 사람 없으면 가셔도 됩니다 사람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7월달부터 바뀌는 건 뭐냐면 빨간불이어도 여기에 여기에 행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서 있으면 일단 정지 후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명백하게 여기 아무것도 없고 빨간불일 때만 정지 안하고 지나가도 되는 거지 파란불이면 무조건 사람 있던 어떤 정지 빨간불이어도 여기 사람 서 있으면 정지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기존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럼 요거 정리해드릴게요 우회전하기 전에 보행신호 파란불이어도 파란불이어도 사람 없으면 가도 된다라는 얘기들을 몇몇 유튜버들도 심지어 얘기를 합니다 요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몇몇 유튜버 분들도 요 자료를 가지고 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제 거에도 제 거 저기 뭐지 제 채널에 링크를 다시면은 저기가 안되거든요 링크를 달아버리면은 그 댓글이 안보이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검토하게끔 뜨는데 이 자료들을 올려놓은 영상들이나 뭐 이거를 막 대면서 이거랑 다르네요 이게 맞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요거 보세요 자 첫 번째 사진 보세요 첫 번째 사진 자 요거 첫 번째 사진 지금 화면에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서울경찰청 자료입니다 서울경찰청 자료인데 1번 화면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파란불이어도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서울경찰청 자료에 그러니까 이 자료 가지고서는 파란불이어도 가도 된다 신호위반 아니다 라고 뭐 몇몇 유튜버들도 얘기를 하고 얘기하는데 이거 완전 웃긴 겁니다 이 자료 갖다가 그거를 신호위반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유튜버들 다 진짜로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보세요 확실히 요 1번 자료 지금 요게 잘 안 보이는데 요 자료 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1번 사진에 보시면은 요 1번 사진 갖다가 요거 파란불이어도 보행신호 파란불이어도 사람 없으면 가도 된다라고 우기시는데 1번 사진 밑에 쪽에 보시면 사고시 신호위반 책임이라고 분명히 써있어요 사고시 신호위반 책임이라고 분명히 써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뭐냐면 카페 댓글에다가 제가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파란불일 때 사람 없으면 가도 단속은 하지 않겠다 왜? 교통의 흐름 때문에 단속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사고나면 신호위반이다 라고 명백히 나와있는 거예요 신호위반 맞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 되시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서울경찰청 자료예요 대한민국 서울경찰청 자료가 전국 동해시하게 가지 않습니다 지방청마다 다 다릅니다 기준은 그래서 지침 자료라는 개념인 거라서 타 지역에서는 경찰청 지침 자료가 어떻게 내려올지 몰라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갔다가 단속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부산에서 이 우회전 관련 논란이 나오기 한참 전이지 한 3년 전? 4년 전입니다 3, 4년 전 부산 온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 그러니까 3, 4년 전에 저 두 번이나 이거 단속 대상으로 단속으로 세우세요 위반하셨어요 근데 그 위반이 아닌데 얘네들이 그걸 단속하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보니까 잘못 봐가지고 아 불빡 깎여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저 이거 보행신호 다 지키고 넘어왔어요 사람들 또 했는데 잡아갖고서 막 뭐라 하는데 경찰차 안에서 그걸 자료를 비디오를 보던 애가 튀어나왔고 아님 이거 아닙니다 이분 신호위반 안 하셨습니다 하면서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단속하는 걸 저는 두 번이나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청 자료 이거 갖다가 이거 신호위반 아닙니다 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교통 흐름 때문에 단속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책임이 있다 하니까는 명백하게 따지면 이거 가시면 신호위반인 게 맞죠 그리고 저건 서울청 자료니까 단속을 안 한다는 거 전국에 동일시하게 다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실 저도 저 자료를 보고 나서부터는 파란불이어도 정말 잘 살피고 한 번씩 지나갑니다 뒤에 차들이 밀려있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진짜 말 그대로 운전이라는 거는 교통법이라든지 이런 법규를 우선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가끔은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제가 몇 번 드렸었죠 융통성이 우선시 되면 안 됩니다 안전이 최우선 안전을 최우선 그 다음 법규 그 다음 융통성이에요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균으로 법균이 법균이 부족한 게 법균이 필요하다는 게 뭐 융통성을 어느 정도 발휘해야 될 필요는 있다 해서 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일단 서울경찰청 자료가 저렇게 나왔으니까 단속은 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잘 살피고 하시는 건 맞지만 명백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신호위반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되셨죠